엄청 시끄러워 올라오자마자 득달같이 알아채고 달려드네 보안센서가 빼곡하군요 목마들의 말대로 헛점은 이곳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둘러 움직이죠 우와, 아래 보지 마! 눈앞에 어찌라네! 녀석의 말이 맞았군 이 정도 높이의 성벽이면 아래에서는 하늘도 거의 안 보이겠어 전체의 움직임도 볼 수 없을 테니 별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도 없겠네요 숫제, 미로예요 만약 누군가가 성벽 안쪽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나아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몸이 될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해할 수 없어 강철령을 세상에서 격리하려 한 건가? 오염을 막을 목적으로 격리한 거라면 이 정도 수준의 방비는 필요 없을 것 같군요 강하게 부정하는 모양새예요 벽 너머의 모든 것을 목마들이 알아낸 길로 가면 되겠지? 목마들이 알아낸 길로 가면 되겠지? 우리 흩어지지 말고 꼭 같이 가자 신호의 방향... 찾았다, 저쪽이군 앗, 에드! 흩어지면 안 된다니까! 못 살아, 정말! 괜찮다 자기 몸 검사 못할 녀석은 아니지 않느냐 에드! 부탁이 있는데 들어다오 뭐? 빨리 말해! 아마 네가 가는 곳에 교단의 일원이 있겠지 그리고 그자는 강철령이 이렇게 된 데에 아는 바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직접 관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자에게 강철령에 대해 알아받아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부탁하마 알았다 내 키면 몇 명 같이 따라가자 다들 조심해야 해 지도... 어디 보자 지도에 따르면 이쪽이 가장 빠른 길이야 보안 장치가 이렇게 빼곡해서야 엄폐는 상상도 못하겠군요 어차피 주위를 끌 거라면 제대로 끌어보죠 다른 방향으로 간 사람들은 수가 적잖아요 에드가 간 쪽엔 교단이 있으려나? 젠장 나도 따라갈 걸 그랬나 봐 다들 잘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좋습니다 요란하게 움직여 보자고요 저는 성벽 일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목마들이 파악하지 못한 지름길이나 위험요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성벽 구조 정말 미론해 다분히 악의적인 설계야 이 안에 사는 녀석은 영영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나? 저... 미로는 뭔가 달라? 우리가 저번에 갔던 곳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플레가스가 있던 그곳 말이지? 비슷해 미로와 미궁 둘 다 복잡한 구조의 대형 건축물이거든 보통은 정원 같은 데에 만드는 조경용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위험하지 안에 들어선 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압박을 받도록 설계하거든 미로와 미궁 둘 다 길을 헤매게 만드는 데선 같다는 말이지? 그래 하지만 큰 차이가 있지 미궁은 외길로 설계되거든 실타래처럼 쭉 일렬로 이어진 길이 이리저리 꼬여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돼 길을 찾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아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중심에 도달할 수 있지 미궁의 도착지는 출구가 아니라 중심? 대체로는 그래서 거부하거나 외면에도 결국엔 도달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결말이나 진실을 미궁의 빛대 표현하기도 하지 네네, 잘 알았습니다, 클라모르 선생님 그렇다면 미로는 뭔가요? 미로는 입구와 출구가 별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보통 미로를 탈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지 하지만 미궁과는 다른 방식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 갈림길이 무수히 많거든 자칫하면 같은 길을 빙빙 돌다가 끝내 출구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악의적인 설계라는 게 그런 의미구나 왜 성벽에 이런 걸 만들어뒀을까? 음... 외침을 막을 목적으로 성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건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건 완전히 비상식적이야 낭비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외부의 침입자도, 내부의 이탈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편집증적인 의도가 느껴진달까? 여왕님의 속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 자신을 거부하는 고향에 돌아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장갑 틈새를 벌렸어! 어디 속에 누가 있나 얼굴 좀 보자! 어때요? 탑승자는... 없어... 기계 장치들 뿐이야 역시 그렇군요 제가 아는 것과 많이 다르지만 이 기계들은 전부 낫소드식 AI를 일부 차용하였거나 거기서 변형된 코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성벽에 있는 어느 것도 탑승자가 있진 않겠죠 중앙 AI의 통제를 받고 움직이는 걸 거예요 엘리시스! 조심해! 저 녀석 다시 움직인다! 잠깐! 이쪽으로 밀치면 낭떨어지라고! 잡아줄 테니 이쪽으로 뛰어! 지금! 방금 건 좀 위험했네 대체 뭐하는 기계야? 응! 목마들이 준 지도에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 읽어볼게 성벽에 올라가면 그 녀석들을 만날 수 있다 높이는 대략 1700핀즈 거대하고 단단한 강철의 몸체 녀석의 번뜩이는 폭우는 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다 우리 같은 침략자를 호되게 몰아붙일 때에는 아, 뭐라 쓰지? 더 멋들어진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적당한 게 안 떠오르네 아, 그나저나 이 녀석의 이름을 지어봤다 토르타의 최정예 사냥꾼 수십 명을 쓰러뜨렸으니 녀석을 지칭할 무시무시한 이름이 필요하겠지 녀석의 이름은 바르그 여왕 할머니가 알려준 건데 과거 강철형과 정마령 일대를 지배하던 거인이 키웠던 무시무시한 네발 짐승이라더군 녀석에게 꽤 잘 어울리는 이름 같아 사실 형제들이랑 모은 다른 이름 후보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용만 적혀 있잖아 아, 설마 하니 초안을 줬을 줄이야 다소 귀찮지만 이 지도는 나중에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탱탈하고 집요한 기계네요 따돌릴 방법 없을까요? 성벽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버티는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만약 아이샤 누나가 있었다면 아이샤가 있어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걸? 아까부터 느낀 건데 저 금속엔 마법이 잘 먹혀들지 않아 마법이 안 먹힌다고? 기계 자체에 항마의 주문이 걸려 있거나 마력을 흘려보내는 뭔가가 작용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그게 저 금속이 띈 특수한 성질일 수도 있고 저걸 우리가 역으로 조정할 방법은 없을까요, 제로? 확인해 볼까? 이브가 저쪽에 작동이 정지된 비행선을 찾았는데 내가 봤을 때 큰 이상은 없어 보여서 작동시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목마들이 부순 건가 보군요 잘 됐습니다 제로, 그리고 이브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동시킬 수만 있다면 성벽을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군요 해보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이 모든 상황을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이렇게까지 거하게 뭘 버려놨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강찰령에 가까워지면서 나는 강찰령이 지금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가면 뭘 할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바르가 틀을 만나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땅에 없을 수도 있지 주인이 사라진 틈을 타 땅을 꿰찬 물의 배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텅 빈 허무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구나 그래 그런 모습을 마주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다 뭐란 말이냐 짐의 땅을 유리라는 것도 정보가 있지 기계 뒤에 숨은 비겁자여 짐의 말을 들을 수 있겠지 그렇다면 가서 전하라 진정한 강철의 주인이 짐의 땅을 희롱하고 회책한 어리석은자를 벌하러 직접 찾아갈 것이라고! 부서지고 있어 어서 피해요! 부서지는 거라기엔 좀 이상한데? 바츠를 불리? 폼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루님, 어서 내려오세요 루! 날아서 도망치고 있어! 거기 사! 루님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죠? 빨리 따라잡지 않으면 루를 놓치겠어 어쩌지? 무슨 방법 없어? 버려진 기체를 작동시키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서 타세요 바로 뒤쫓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머니의 모습으로 낫소드를 만들어 부리고 있다는 건 분명 우리를 공격한 자이거나 최소한 관련이 있는 자일 게 분명하다 그 습격자는 교단이었던 건가? 교단이 우리 가족을 대체 언제부터... 지키라이... 치키라이... 이들! 같이 가! 안되겠어! 완전 막무가내야! 이쪽은 신경도 안 쓰네! 저 바보! 웬날 나보고는 앞뒤 생각 없이 튀어나가지 말라고 하더니 자기가 그러고 있잖아 아까 그 나스워드를 만나고부터 부쩍 이상하군요 전에도 만난 적 있는 나스워드였던 걸까요? 마계에서 나스워드를 만난 건 처음이었지 리고몰의 기계들은... 아! 또 방향 꺾는다 애드! 기다려달라니까! 이 신호! 가깝다! 이 근처야! 이 거리면 내 접근을 알아챘을 텐데 미동조차 하지 않는군 진짜... 해보자는 거냐? 하... 음... 그래 처음엔 자기소개부터 하자 그게 좋겠어 대부리한... 몇백 년 만일까? 그립다는 감정도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하... 언제 오려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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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초면에 다짜고짜 주먹부터 날리는 건 어디의 법이지?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엘리오스의 예절 문화가 바뀌었나? 아무튼... 난 그쪽 예절 잘 모르니까 내가 아는 대로 할게 난 프리드리히... 데브리안이고... 어... 교단에서 대충...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흥흥... 너무 뻔한 소리를 했나? 너도 다 알고 온 걸 텐데 근데 초면부터 너무 거칠게 나오는 거 아니야? 난 널 만나서 기쁜데 대화도 하고 싶고 대화라고! 웃기지 마! 네 녀석과 할 대화 따윈 없어! 어머니를 어떻게 하는 건지나 말해! 그... 징짱... 이거 뭐야? 몸이... 안 움직여! 아... 머리가... 깨질 것 같... 아...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보다 너... 참 용감하게도 달려드는구나 네가 선해진 패가 뭔진 알고 덤벼야지 무슨 소리를... 설마... 내 코디에 뭔가 한 건가? 말도 안 돼 저 전국들은 움직이지도 않았잖아 그런 수작질을 할 시간 따윈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지? 흥흥... 모른다면 알려줄게 나소드 룰러 코드가 대나소드전을 계기로 만들어졌다는 건 알지? 그 무렵 나소드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하는 아주 성가신 경지에까지 이르렀어 그래서 나소드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적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만 했지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 나소드 룰러의 코드는 나소드와 관련된 코드에 한해서는 쉽게 개방되고 우선 처리하도록 살게 되었지 물을 쭉쭉 흡수하는 솜처럼 흐흐흐흐 네 생각이 맞아 네 코드를 조작할 시간은 없었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네 머릿속에 아무 의미도 없는 더미나소드 데이터를 꽉꽉 채워넣기만 하면 더미... 데이... 터라고?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뇌가 정신을 못 차리고 펑 그래도 널 보니 알겠구나 너 다른 나소드 룰러가 없는 환경에서 자랐지? 그래서 같은 능력을 가진 적과 만났을 때 가지는 허점도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거야 결국 다 사라진 건가? 그렇게 이런 바보 같은... 너무 자악하진 마 원래 천적이 없는 동물은 미래를 예지하는 힘을 잃는 법이거든 그러고 보니 여태 이름을 듣지 못했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 네가 어떻게 룰러코드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게... 그딴 태도는 집어치워! 내가 묻는 말에나 대답하라고! 이래서 어린 놈 상대하기 싫은데 늘 자기 감정만 앞세우고 말이지 있잖아 내가 싫은 나이가 아주 많거든 쉽게 쉽게 좀 가자 슬슬 짜증나려고 하니까 비협조적으로 굴겠다면 로그를 까부는 수밖에 없겠네 뭘 하겠다고? 저리 줘! 아! 지란이 씨! 까불면 다음엔 정말 아프게 찢어버린다 어디 보자 코드 넘버 구동연도 엄청 옛날이네 거의 나 젊었을 땐데 누가 만든 거지? 데이터 로그 열람 베스커 크레노 마지막 수정 그레이스 크레노 뭐야? 남의 데이터를 함부로 열어붙지 말라고! 둘이 기어이 결혼했어? 지독한 것들 뭐... 뭔 소리야! 잠깐 지금 이 틈에 반격하면 우린 더 나은 꿈을 보여요 그렇죠? 더는 가만히 없어 데브리아는 일 거다 하지만 그래서 뭐 나는 뭘 생각이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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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확률로 괴물이 되느냐 스스로 괴물이 되느냐 어떻게든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가 뭐지? 이 기억은? 아이 따가워라 놀랐잖아 그보다 너 얼굴 좀 자세히 보자 아하 두 사람을 빼다봤긴 했네 크레이스보단 에스커를 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니 어쩌니 하는 얘기를 했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하하 이해는 개뿔 그런데 신기하군 왜 이렇게 어린 자식이 있지? 머리에 피도 안 말랐겠는데 너 키는 다 자란 거니? 손머리에서 치워! 너 정체가 뭐야? 왜 어머니의 모습을 한 낫소드를 만든 거냐고 내가 네 아빠 면상 매일 볼 만큼 비위가 좋진 않거든 근데 이름이 뭐랬더라? 아니 됐다 직접 알아볼게 ADD ADD? 이건 이름이 아니잖아 진짜 이름이 어딘가엔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응? 여기 뭔가 락이 걸려있군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이런 걸 걸어놨던? 시간이 얼마 없어 그이가 돌아오기 전에 프로그램을 바꿔야 해 내 잘못이야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어 에드워드 그래노어가 입력될 경우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 후 세팅된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게 오해시킨다 이걸로 괜찮을 거야 아니 그래야만 해 안돼 그걸 풀면 활성화하면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려나 에드워드 놔! 안돼 그걸 풀었다간 아마 터멘트일 뻔했군 겨우 따라잡았다 에드 에드 괜찮아? 너? 교단이지? 당장 에드한테서 떨어져! 보아하니 오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진 못할 것 같네 하지만 좋아 오래간만에 기대감이라는 걸 느껴보는 것도 괜찮겠는걸 떨어지라고 했어! 네 분부대로 떨어졌으니 너무 화내지 말아줘 난 이래 봬도 평화주의자거든 남의 동료를 깔아뭉기고 있던 주제에 평화주의자는 무슨? 오해가 있었어 다치게 할 마음은 없었으니까 용서해주지 않을래? 그건 우리가 판단해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시지 넌 교단이야? 교단 소속 연구원이야 뭐 이제는 연구도 별로 안 하긴 하는데 사람인 채 하는 늙은 망령 정도로 소개하지 너희와 싸울 생각은 없어 우리와 싸우고 싶지 않다는 게 교단 전체의 입장인가? 흠 아마 아닐걸 나만 그런 걸로 하자 넌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야? 신기해서 호기심이니 흥미니 참 뻔한 대답이네요 우리가 네 말을 왜 믿어야 하죠? 아 저 애들은 내가 곱게 놔두고 있는 시점에서 호의를 받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거 참 대화나 누기 어렵네 우리를 봐주고 있다는 거야 지금? 기분 상했다면 미안 하지만 사실이 그런 걸 볼래? 으야! 우와! 뭐 한 거야? 방금 어디서 공격한 거지? 어디서든 할 수 있어 벌써 몇 번째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화하자 응? 생명의 결정도 내가 관련된 일인가요? 그건 아니야 내일은 교단의 후원을 받아 신체 기계화에 대해 연구하는 거였어 그것도 귀 옛날 일이지만 지금은 그냥 존재하고 있다고나 할까 삶의 다른 소회도 뭐도 없이 아까부터 혼자 뭐라고 중얼대는 거야 아미연 혼자 있는 데에 익숙해져서 버릇이 됐거든 아무튼 난 기계 쪽 아니면 잘 몰라 마법 관련이면 역시 알데바란이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난 걔 무서워서 싫어 별로 들려줄 얘기가 없네 뭐든 대답해 준다고 했으면서 별반 아는 것도 없잖아 꽤 말단인가 봐 말단? 하하하 그런 걸로 할까 강철령 넌 나소드를 통해 우리에게 강철령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었지 이 요새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저 거대한 천국 요새도 네 작품이냐 기술을 넘긴 것뿐이야 흠 네가 보기에도 흥미롭지? 이렇게 집착적인 결과물도 드물 거야 인형 놀이도 이 정도 스케일이면 유벨라다 할 수 있지 이 높이에선 잘 안 보이지만 더 높은 곳에서 보면 땅에 있던 성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도 보인단다 저 하늘에 있는 커다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한 거야? 정확히는 너희가 이너머로 가지 않았으면 한 거지 이유는 내 궁금증이 해갈되기 전에 너희가 다치면 곤란해서였어 순전히 이기적인 이유에서지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도 했고 심현도 거쳐왔다니까 기대해봐도 될까? 모처럼 잃기 너무 아까운 걸 찾았는데 우리를 아주 얕잡아 보고 있잖아 네가 말려도 우린 이 너머로 가야 해 루가 여기 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 그렇다면 나도 막지 않을 테니 어디 한번 해봐 너희만 모사하다면 이야기는 언제고 다시 나눌 기회가 있을 테니까 나는 시간이 아주 많은 사람이거든 뭐지? 이 짙은 관태 그럼 이쯤에서 작별할까? 안녕, 말 더럽게 안 듣는 조카님 다음에 또 보자 내가 너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알고 싶은 게 아주 많이 있으니 분명 좋은 대화 상대가 될 수 있겠지? 도망치지 마! 어이! 붙잡아! 애들, 무리하지 마 지금은 보내주는 게 나아 진정, 진정!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아무것도! 잠깐, 다들 저기 봐봐 하늘에 떠 있는 섬에서 빛이 나고 있어 엄청난 폭발이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풍압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다니! 그 교단원은 별 수작 없이 퇴장한 것 같아 다른 일행들이 위험할지도 모르니 우리도 어서 돌아가자! 고대인 씨 일어설 수 있겠어요? 가요, 지금은 움직여야 할 테니까 멈춰! 멈춰라! 멈추라고 하지 않았느냐? 날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 발견한 김에 네 주인에게 데려가겠다는 게냐? 호라! 그래, 좋다! 어디 한번 데려가 보거라! 그 자에게 짐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각기시켜줄 좋은 기회가 될다이니! 뿌웅! 뭐라 반응이라도 하거라! 짐의 말이 맑았지로 아는 것이냐? 요격? 본섬이라니... 뭘 말하는 것이냐? 설마... 상공의 저 거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냐? 공격을 멈추어라! 뒤에 짐의 동료들이 있다! 멈추라고 하지 않느냐! 멈추라는데도! 멈추라는데도! 멈추어! 잠시 짜장면! 멈추어! 마로운! 멈추어! 철리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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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다들 괜찮아? 어... 다치진 않았는데... 멀미나... 방금 그 엄청난 공격은 어디서 날아온 거죠? 앞서가는 비행선은 아니었는데요 하늘에 떠 있는 기지에서 왔어요. 길쭉한 빛이 땅을 쓸듯이 지나가는 걸 봤사옵니다 그래도 재빨리 틀어서 스쳐 지나갔기에 망정이지. 제대로 맞았으면 우린 이 비행선째로 폭발했을 거야 정말 기민한 판단이었어요 좋아할 때가 아니야! 에너지 출력이 강제로 떨어져서 속도가 안 나와! 앞서가는 기체와 거리가 더 벌어질 거라고! 비행선에 직접 타격을 먹이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제정신이야? 저길 루가 타고 있다고! 공중에서 폭파시켜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것도 이 비행선과 같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기체에 손상을 입혀서 출력을 떨어뜨리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떨어질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토르타의 목마들이 준 지도에 따르면 곧 막으로 가려진 하늘이 나타날 거예요 막이요? 네. 가까이 접근하진 못해서 활을 쏘아봤다는데 번쩍하고 전기가 뛰더니 화살이 녹아내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황상 여기서 언급한 막은 전기장을 뜻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최후의 방호벽이겠군요 방금 천공섬에서 내리꽂힌 공격을 봐선 저들은 우리가 탄 기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 저 마지막 장벽을 넘을 때 우리가 탄 기체는 통과하지 못하도록 손을 쓸 수도 있겠네요 루님을 제때 붙잡지 못하면 우리도 그 화살처럼 되겠군요 진짠... 할 수밖에 없겠군... 가자! 빨리! 공격을 시작하면 아까와 같은 충격이 계속될 거예요 뭐든 단단히 붙잡고 머리를 보호하세요 시애! 시애! 루,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치진 않았어? 걷는데 무리는 없고? 자, 이거, 이거 봐. 내 손가락 몇 개로 보여? 한 개이지 않느냐? 시애, 너는 괜찮으냐? 자, 짐의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는지도 답해보거라 세 개, 그보다 한 바퀴 돌아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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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까진 거 외엔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이네 있어봐. 소독 좀 할게 두, 우개를 폈다만... 누나, 괜찮아? 우리가 너무 늦게 도착한 건 아니지? 때 맞춰 잘 왔어. 전부 다 온 거 맞지? 응. 아까 그 공격은 뭐였어? 여기가 마지막 관문인 거야? 그래, 어마무시하지? 그래도 여길 뚫으면 강철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복잡하고 무시무시하더군요 누가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한 건지 몰라도 분명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마적 씨를 배신했다든 그 부하가 저지른 일이겠죠? 그렇게 생각했었다만, 이젠 잘 모르겠구나 바르가트는 샘의 밝은 녀석이다 권력력이 없고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녀석이지 적어도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런 녀석이 이렇게 거대하고 낭비적인 것을 만들었을지는 확신이 가지 않는구나 샘의 밝은데 권력력이 없고 남들 눈에 잘 띄지 않을 수가 있나요? 바르가트가 룰을 잘 속여왔다는 건 알겠네 무사히 다시 만나서 기뻐요 그쪽은 어땠나요? 교단과 만나셨나요? 그건... 교단원을 한 명 만나긴 했다 자신은 기술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눈치는 아니더군 이 성벽을 포함한 기계와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일조하긴 한 것 같지만 역시 만든 녀석은 따로 있어 그럼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저것 하나만 남았군요 좋아! 가보자고! 루가 고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자! 자기장 필드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저 침묵! 공중기지에서 또 공격해오지는 않을까요? 신호를 보내던 녀석을 우리가 방금 정지시켰으니 당분간은 괜찮을걸 그래도 해냈구나 그럼 이제 루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저기... 저 위로 올라가 보면 어떨까요? 높은 곳이니까 루님의 땅이 한눈에 보일 거예요 나도 갈래! 에드... 몸은 좀 괜찮아? 또 두통 있는 것 같던데 이젠 멀쩡해 일시적인 증상이었을 뿐이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뭐...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아니 그냥...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길래 아까 그 사람이 왠지 너에 대해 아는 것처럼 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런 참이다 그래? 그래? 가만 보니 이게...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냐? 에? 뭐가? 내가 교단과 내통하는 첩자라고 의심하는 거냐고 지금! 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완전 의심하고 있구만 네가 첩자는 무슨... 무슨 첩자가 몇 년 동안 같이 가진 고생하면서 마개까지 오냐? 너 된통 깨진 걸로 한바탕 난리 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용하길래... 혹시 뭐가 잘못됐나 걱정해서 그랬다 왜? 그래! 된통 깨져서 뭐가 잘못됐었나 생각하고 있었다 왜? 꼽냐? 이 몸이 패배의 아픔 곱씹는 게 그렇게 복이 아닐 거냐? 아니면 된통 코 깨진 거 놀려 먹으려고 굳이 와서 시비 거는 거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 눈엔 남 걱정해주는 게 시비 거는 걸로 보이냐? 어디 진짜 시비가 뭔지 보여줘? 오우! 시끄러워! 얘들 또 싸우네! 나도 성벽 너머나 보러 갈래! 루, 너는 안 따라가 봐도 괜찮아? 가봐야겠지... 함께 가자꾸나, 시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어떤가요, 루님? 글쎄다... 어떨 것 같으냐? 저였다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참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슬픈 기억도 있고, 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태어나고 자랐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 침도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더 가라앉히게 되는구나 루, 너희들! 어서 이쪽으로 와! 보채지 않아도 갈 텐데 하여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구나 루, 어서! 빨리! 어라?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데요? 모비, 레비, 살펴보고 와주시겠어요? 루, 빨리 와서 여기 봐! 땅이... 그리 놀랄 것도 없는데 말이다 이게... 뭐야? 이렇게 삭막할 때가... 이상하군요 특정한 성분이 과도하게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내가 알던 것보다 더 심해진 것 같구나 이러면 우리도 더 나아갈 수 없겠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 아마도... 저 위로 갈 방법을 찾아봐야겠지 천공 요새 말이군요 그리고... 어떤 그릴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한 번 수 없을 때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나요? 제가 시청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아멘